지난 26일 강서구 허중공원에서 한여름 밤에 쏙쏙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지역의 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의 학생들이 시원한 가창력과 퍼포먼스로 행사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전자바이올린 퍼포먼서 그레이스와 남성 중창단 라클라스의 미스터트롯의 신인석, 퓨전걸그룹 파스텔걸스가 나와 행사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행사의 피날레에는 가수 백지영이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강서구와 강서문화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무더위로 인해 지친 주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오는 10월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허준축제와 함께 허준건강마라톤 등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how to do the video on the show here at numberrage Soci Итак, 이어서 children and see you. we'll see you in the next one at the end. 감사합니다.